엔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커리 이현경입니다 매일매일 임용씨 새로운 기록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걸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용씨가 멜론 내에서 발매 음원 누적 스트리밍이 71억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멜론에는 멜론의 전당이라고 있죠 국내외 아티스트와 또 국내 발매 앨범의 멜론 내에 기록을 축하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음원 누적 스트리밍 수가 10억 이상을 달성하는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빌리언스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91팀이 속해 있는데요 50억회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골드 클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억회 이상을 달성하는 아티스트만 진입할 수 있는 다이아 클럽이 있습니다 임용씨는 50억회 이상을 달성한 골드 클럽의 이름을 올렸죠 여기에는 아이유 그리고 임용씨 그룹 엑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용씨가 71억회 스트리밍을 돌파를 하면서 골드 클럽은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제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일만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임용씨가 초고속으로 이 기록 달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정민재 평론가가 임용씨를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음악적으로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임용씨에 대해서 굉장히 희귀한 포지션의 가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음악적 운신의 폭이 넓다라고 얘기했는데 음원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곡들이 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한 앨범 전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런 임용궁씨의 음악적인 운신의 폭, 음악적인 역량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음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때아닌 축구 유튜브에 임용궁씨름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이천수 전 국가대표, 이천수 선수가 임용궁씨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축 이벤트에 대한 극찬을 하면서 K리그 사상 역대급 홍보 효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천수 전 선수가 누구를 막 극찬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용궁씨가 K리그를 뒤집어놨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임용궁씨가 시축한 그 경기 이벤트에 본인도 가고 싶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 축구를 원체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이천수 전 선수가 좋아하는 왼발잡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풋살하는 걸 봤는데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티켓 파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4만 명이 넘는 유료 관객이 입장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팔리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3만이 될까 했는데 3만이 넘었고 4만 명이 넘게 유료 관람객이 입장을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대표팀이 이천수 선수 설명에 의하면 대표팀이 좀 흔들릴 때 A매치급 경기에서나 나올 수 있는 관람객의 숫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시축 경기에 와서 시축을 하고 또 하프타임에 공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아비도 받지 않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연예인이 검아비라는 것도 책정을 해놨는데 챙겨줘야 됐다고 해서 돈이 나왔는데 근데 이걸 사양했다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선행이 어디 있어요? 라고 놀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고 본인이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축구인들도 다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영웅 씨 콘서트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가야 되고 왜? 고마우니까 축구인들도 꼭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촬영하는 PD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티켓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영웅시대 팬분들이 이천수 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머니나 눈임뻘의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해요 스타가 오면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만 몰려서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시축 이벤트를 하면 한쪽에 막 몰려서 그게 보기 안 좋았는데 경기 흐름에도 안 좋고 임영웅 씨 측에서 영웅시대에 사전에 공지를 좀 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축구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보려고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 다 끝나고 나서 쓰레기까지 싹 가지고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하다면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이 팬덤 문화가 정말 성숙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머님들 누나들에게 정말 본인이 감동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영웅시대의 상징 색깔인 하늘색의 옷을 입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한번 칭찬을 했는데요 본인이 2006년 스위스 월드컵 때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런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2006년에 스위스 월드컵 때 경기장에 가보니까 다 빨간색이어서 본인은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붉은 악마 빨간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스위스 유니폼 색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다고 하는 건데 영웅시대 팬분들이 하늘색 상징색을 입고 왔다면 대구FC 팬으로 착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사전에 고지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또 춤추는 분들까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잔디 같은 경우 말이죠 디테일하게 축구화를 착용시키는 모습이 정말 축구인답다라고 칭찬을 거듭거듭 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보다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다고 임영웅 씨가 본인이 만약에 댄스를 한다 그러면 축구화 신고 춤출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거나 신어 라고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까지 되니까 K리그 팬들이 임영웅 씨를 거의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임영웅 씨보다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임영웅 씨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영웅시대라면서 그날 촬영할 때 이천수전 선수가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하늘색 옷을 입고 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임영웅 씨가 너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를 다 관람하고 간 자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본인 느꼈고 솔직히 지금은 본인보다 축구를 임영웅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축구를 다 보면 하루가 가는데 임영웅 씨의 하루는 그 바쁜 사람한테 엄청난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도 관람을 하고 가는 행동을 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정말 축구사 응원의 길에 길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축구연맹에 기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영웅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회장님부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웅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축구 붐이 생겨서 축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면서 대구FC를 위해서 영웅시대가 또 한번 응원을 하러 갔었잖아요 그때는 하늘색 옷을 입고 간 장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대구FC를 간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그러면 또 대구FC랑 같이 경기를 했던 팀들을 다른 지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진심으로 울컥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진짜 대단한 응원 문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축구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 응원 문화와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 그래서 축구인들을 포함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영웅 씨를 그 영상 안에서는 선수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합니다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정말 영웅시대에게도 축구인들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영상을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PD가 갑자기 이천수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20대 분들이 임영웅 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천수 전 선수가 생각하기에 왜 임영웅 씨가 인기가 있는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매력이 있다 임영웅 씨를 보고 있으면 이천수 전 선수가 느끼기에는 매력이 있고 뭔가 챙겨주고 싶을 만큼 사람이 선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르고 옳고 정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란 이미지 때문에 챙겨주고 싶고 게다가 어렵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역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서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미쳐있는 거다 미치다 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는데 이천수 전 선수는 그래서 사람도 매력이 있는데 올바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팬들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색깔 저기서는 이 색깔 그러니까 음악을 아주 다양하게 소화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카메라론이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설명이 안 되니까 팔색조라고 정정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천수 선수는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아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위로도 좋고 이명웅 씨가 아들로도 좋고 삼촌으로도 좋고 동생으로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하기도 하면서 전에 이천수 선수랑 이명웅 씨랑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행동하는 모습이 멋있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대목은 카메라 없을 때와 카메라 있을 때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카메라 뒤로 가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나 연예인이나 스타들도 있는데 이명웅 씨가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라고 이천수 선수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 나왔고 그리고 K리그 입장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응원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준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 분들에게 본인이 대표는 아니지만 축구 선수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면서 영상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구인들도 이명웅 씨를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영상을 마쳤는데요 이 영상을 저한테 처음에 얘기해 주신 분이 남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명웅 씨를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서 좋고 또 이천수 선수가 누구를 막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닌데 칭찬을 하니까 축구계에 확실히 각인이 된 것 같아서 무척이나 기쁘다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정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영웅 시대 팬분들한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영상에 잠깐 등장하셨던 꽃대장님이 지난 주말에 서울FC와 수원삼성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MC위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었는데 대구와의 경기 때처럼 나상호, 황의조, 팔로세비치가 한 골씩 넣었답니다 경기는 3대1로 끝났습니다만 그때처럼 세 사람이 한 골씩 넣었고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의 기운이 엄청 좋은 것 같다 응원하는 팀이 생기니까 오랜만에 축구 중계방송 보는 것도 재미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대구FC 경기도 응원을 가셨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지난번에 상암에서 있었던 경기인 줄 알았다고 선수 입장음악이 히어로였답니다 대구FC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찾아준 영웅 시대의 감사 인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이명웅 씨 시축경기 하나로도 정말 놀라운 이벤트로도 자리 잡았지만 좋은 응원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뿌듯한 감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꽃바지 언니라고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톡을 보내주셨는데 축구경기장을 가셨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는 서울FC와 수원 삼성의 축구경기를 이미 영웅 시대 팬분들께서 일부 보러 가셨더라고요 너무 신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 출연했던 MC 휘님께서 열일하신 것도 봤네요 축구장 풍경입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FC서울이 마지막에 건행으로 축구선수들 인사를 마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신님이라고 부를 만한 이명웅 씨의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에서 이명웅 씨가 장애인 축구단에 축구화를 선물한 소식까지 SBS 굿모닝 연예에 나올 정도로 여러모로 축구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거기에 영웅 시대 팬분들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들을수록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네요 언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앵커리 똑TV와 히어로이너스가 콜라보로 오픈 스튜디오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MC 휘 그리고 김병사님 모셔서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을 했는데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이동에 있는 갤러리 카페 히어로이너스에서 저희 앵커리 똑TV와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영웅 시대 팬분들과 수다도 떠시고 음료도 드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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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